배우 조정석, 김정은 씨, 백료랑, 유수민 씨 그리고 이상균 감독님을 레드카펫 입장을 지금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상균 감독님이 곧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감독님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요? 네, 이쪽에 감독님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자, 저희 지금 중계,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화면 중계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균 감독님 신고 100%의 재난 영화 엑시수를 탄생시키는 주인공이죠. 지금 살인하고 계신가요? 네, 자, 모습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하나 바로 알아보실 거예요. 사랑 살려주세요. 확실히 엑시수수연, 용수민의 유수민 씨가 나오셨습니다. 자, 수민 씨도 사이트에 실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모셔볼까요? 그리고 또 모셔볼까요? 용신역의 배유랑 씨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남의 사촌 패턴으로 얇게도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생활력들을 아주 멋지게 선보여주시는 분이고요. 우리 배유랑 씨와 뉴스택 씨 그리고 이상균 감독님이 열심히 사이드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순서에 한 번 바로 모셔볼게요. 정연경의 김지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김지영 씨 정말 용남과 현실 난맥행을 선보여주신 주인공이죠. 오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지영 씨의 사이빙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 레디카버스이니까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자, 어머니의 실습관실에서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세 분과 감독님이 지금 레디카버스에서 사이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이분들의 매력에 한 번 맞아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종민 아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와우. 진짜 표정이 너무 인자시절이시니까 우리 강인 아버지 팬들 바쁘다 부대에 아름다운 선생님 인사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강인한 선생님입니다. 정말 영화에서 호흡 감독을 많이 해주셨죠. 강인한 선생님의 사이빙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빈 씨가 지금 너무나 열심히 사이빙을 해보고 계신데요. 멋진 룩을 또 지금 오늘 착장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짠의 회사만 한 번 보셔 볼까요? 예식장은 어떻게 하고 여기 오셨는지 의조령에 입문하시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참 여신을 보고 계십니다. 조정석 씨가 웃음을 들어가 봤습니다. 자, 유난 씨가 오늘 정말 천사처럼 하얀 모습 입구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죠. 요 프로 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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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짠! 폭발같이 용다운의 조정석 씨입니다. 네. 조정석 씨가 웃음을 들어가 봤습니다. 자, 영원으로 보셨고. 어머니 최수수단치로. 정말 분위기가 흥겨웠는데. 오늘 이곳은 이 가족들. 용다운의 가족들과. 우리 우리 출연하고. 아주 뜨겁습니다. 자, 이곳은 열이. XFG 700만 향해 가고 있는 광길길에 그 열기만 봅니다. 엄청나 뜨겁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만들어 두고 계시는데요. 미리 화내신. 수련원에 많은 사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수빈 씨 모습을. 유랑신부축이 너무 열심히 사인을 하고 계시고요. 아, 이 상품을 가면 진짜. 한번도 안 놓치고 사인을 하시려고. 열심히.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어제 새벽 화내신. 오늘 무랑이 있죠? 자, 좋습니다. 자, 우리의 우이주. 영화 속에서만. 위주의 역량자. 복합인데. 이곳에서는 3장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너무 멋지죠? 자, 여러분들 즐기세요. 정말 멋들한습니다. 자, 오늘 혹시 그 사이트에 모든 분들의 사이트 탑을 배운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행운하네요.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수행 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 탑을 배우시고, 이 사이트 탑을 배우시고, 오, 이 사이트 탑을 배우시고, 다가갔어요. 오, 박희강신에서 좋다! 박희강신에서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우리의 아버지, 국민 아버지, 이 사이트 탑을 배우시고, 이러면, 감독님이 사이드를 맞추고, 육행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사이드를 앞을 분들 해드리려고. 우와. 우와.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천천히 다 해주세요 그리고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오늘 노래를 위해서 꼭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참출될 캠 이메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한 분이 여러분과 사이트의 분위기에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어요 이 분 여러분은 정말 플랫슨이 맞지 않게 빨라 생각해야 해요 할머니와 두 배깔과 늦게 조절을 그리기, 여러분 기타 이분도 정말 영광스면서도 연기 못해 연기 못해 제대로 터졌던 우리 배웅님들인데 그리고 이곳은 에디카페 그리고 키드가틴에서도 재밌된 텐서비스 호텔을 터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에디카페 색 쌓인 이벤트는 없었을건데 우리 배웅님들과 함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꼭 해드리고 싶다고 출발가 됐어요 그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영광 앞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아아 sorry 지금, 아악 그렇죠 우리 위축 김남れ씨 그리고 염동축샷가 정말 더 신이해 지금 쌓인이라고 계십니다 학부모에 놓칠지 않은 경우 최선을 가하는 모습 저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됐죠 네 와, 아빠. 아, 여기... 와.